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를 두고 야권은 특혜 조사 후 벽면만 한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히려는 결단이었다고 엄호했지만 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정상빈 기자입니다. 지난 2012년 검찰은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 공관을 찾아가 박 의장을 14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 사례를 거론하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수사팀과 김 여사의 결단이라고까지 축혀세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정면 반박했습니다. 전두환, 노태우, 이명박, 박근혜, 노무현까지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검찰청사에 불려나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더 센 건지 듣도 보도 못한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고 맹공했습니다.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녹득 사라졌습니다. 법 앞에서는 예외도 특혜도 성욕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. 검찰청사는 경호와 안전이 보장 안 되는 곳이냐 말이 되는 해명을 해라. 딱 한 사람 때문에 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충돌했다는 비아냥도 이어졌습니다.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검찰이 소환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부른 모양새라는 겁니다. 혹자는 시중에는 이거 김건희 여사가검사를 부른 거 아니냐, 검사를 소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. 유승민 전 의원도 법 질서와 검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희대의 잘못된 사랑꾼 윤석열만 남았다고 비꼬았습니다. MBC 뉴스 정상민입니다.